아! 들려?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! 어디부터 갈래? 아 저 편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근데 니랑 전화하니까 갑자기 엘릭선 존망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냐 해명 좀 해라 그거 형님 문제 아닙니까? 엘릭선 실력입니다 너 엘릭선 좀 깎았어? 어 깎았죠 깎았죠 어디 한번 볼까? 하아... 주키니야 너 혹시 메이플 해봤니? 네 메이플 해봤죠 너 공로목 뭔지 알지? 예 네 그 장갑 떡짝이네 아 저 그래도 이제 그 이번에 엘릭선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? 어 예 그래서 깎을겁니다 어 그래 그 강화는 언제 하게? 강화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로가 없습니다 제로가 내가 오늘 해보니까 좀 할만하더라 강화 아 강화 하셨습니까? 지금 랭킹페이지에 좀 검색 좀 해줄래? 와 13등이시네 그래 와 10등 안 드시네요 너는 혹시 몇 등이니? 너는... 너가 안와 아 맞죠 근데 저는 로아 스트리머가 아니잖아요 뭐 배그 랭킹창은 없냐? 아 배그 랭킹창은 제가 랭킹 안 해가지고 서로한테 이득 볼 게 없는 대화인 것 같다 가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근데 혹시나 제가 그 밑줄을 뺏어버리면 형님에 대한 지위가 좀 낮아질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내가 너한테 밑줄을 뺏기잖아? 예 그러면 내가 너 사는 곳으로 도계자 받고 앞으로 한달동안 주키니 형님이라고 부를게 근데 너 만약에 너 가족사진에 못 뜨면은 뭐 하나 걸어야 되지 않겠니? 나도 걸었는데? 배그 듀오 해드릴게요 그거는 좀 솔깃하긴 하네 아 야 근데 나중에 나 진짜 배그 할때 너한테 그러면 연락한다? 예 연락하십시오 제가 선생님 해드리겠습니다 어 알았어 나 총 개무서운데? 괜찮습니다 아 진짜로? 이거 어떻게 하더라? 이거 오랜만에 해가지고 까먹었네 아 뭐 그러면서 가족사진 나온다고 지금? 가겠습니다 형님 수라 아끼세요 어 어 어 실드 까린 후에 수라 터세요 형님 어 어 어 어 어 자 실드 까드리겠습니다 어 어 어 지금이에요 형님 어 어 어 어 기다려봐 일단 얘가 뛰잖아 나이스 나이스 수라 터세요 형님 어어 다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어 형님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무력도 좀 부탁 좀 해 상수를 무력은 안됩니다 형님 그것 좀 어떻게 안 되니? 상수를 조금 하여튼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자 간다해 상수 와 ㅅ음 돼 헤어졌는데 진짜 노클인데 나 와 진짜 또 그것도 레전드네 브레이크 시너지 왜 이렇게 맛없지? 아니 정말 피 좀 졸라 맛있지 지금 아 아 그렇습니까? 어 아마도 야 키리아 저것좀 줘봐 시너지 시너지 자 무차놨습니다 계속 무차놨습니다 오 개맛이 있는데 형님 쫄 좀 잡아주시면 안 됩니까? 어 그건 안돼 알겠습니다 아 아무나 못하지 스펠! 아! 이야 씨 오더까지 개 깔끔한거 봐 아니 제가 스펠을 못 눌렀어요 아니 이 세상에 씨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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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먹어 조금만 더 먹어 제발 가족사진 뜯어야 된다 제발 설마 무력파티에 올라갔는데 가족사진 안 뜯었냐 키미야 그지? 그럼 적어야지 제발 어어 무조건 뜯어야지 천하의 주킨인데 아 저 사실 2관에서 좀 강합니다 사실 1관은 4대가 유리해요 그렇지 진짜 찌는 2관이긴 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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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사진 뛰어야 된다 나이스 와 제발 엉덩이 좀 제발 안돼 제발 엉덩이 좀 꿀밤 조심해나요? 이거 조심하십쇼 아이고 형님 거기 혹시 스포십니까? 아 야 브리핑을 좀만 도와줘 어디로 피해라고까지 해줬어야지 어디로 피해라고까지 해줬어야지 형님 저 먼저 갈게요 어 형님 혁합니다 조심하십쇼 어 제가 치겠습니다 아 쓰바 너 뭔가 치고는 있지? 어 오케이 딜타임 쫄지 말고 끝까지 쳐 끝까지 끝까지 쫄지 말고 끝까지 쳐 끝까지 끝까지 당연하죠 어 아 쓰바 형님 아 쓰바 죽겠는데 여기서? 우와 씨 브레이크 뭐야 형님 호스 피가 이상한데요? 죽었는데? 아 달다 아 근데 좀 아쉽다 아 이거 딜 가슴을 잃어버렸다 이게 아드도 지금 제대로 못 먹고 어 근데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손 풀었습니다 이제 어 그렇지 이게 다음 에피타이저 어디 갈래? 카멘 가서 좀 맛 좀 보고 딜뽕 보러 갈래? 아니면 딜뽕을 번져 보러 갈래? 나 왜 MVP 안 나오냐? 이제 너 MVP는 미리 카멘 가 있는 거야 지금 아 자 경험치 쌓았다잉 경험치 쌓습니다 가족사진 뜨진 않네 그거 다잉 사라지냐? 야 당연하죠 아 쓰바 A D S W A B B B A W Q W E R T Y A 너 지금 영어 잘하다고 잘하는 거야 지금? 다른 건 잘 안 본다고요 애니메이션 별로 어 응 왜? 나 떴겠는데 안 죽었으면? 맞네 찬열이 한 명 밖에 없네 베이모스 가시죠 개 맛있겠다 지졌다 형님 저 단독직입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어 여기 가디언 나오잖아요 4개 쉬운 거 주십시오 자 우리 요호 가자 몇 시에요? 어 우리 셋이야 요호는 셋 네 암수 넣었다잉 네 준비됐냐? 네 어 힘과 하나 먹고 온다잉 가자 우와아아아아아아아 15억? 15억이 떴다고? 15억? 정용포 정용포가 졸라 세네 15억이 떴다고? 아 예 고맙다 알려줘 형님 9시 아 3시 3시 자 중앙 딜컷 부탁드립니다 흫흫흫흫흫흫흫 죽었는데 왜 어 머리 머리 됐나? 아 안된데? 진짜 딜컷 하셨나? 어 아니 아니 절 어 지금 됐다 지금 됐다 어디야? 아 지금 날개다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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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딜컷해 나머데? 오 감사합니다 너 약간 머리 때릴 때 조용하다? 조용 조용 으흫 흫흫흫흫흫 스턷와 그다음에 우애앜 digo Insurance 사실 вр 아니 진짜 이거 죽으면 사람 anda 나 어딨어? 캐릭터? 뭐야? 나 어디서는 수박 말이 되지? 형님 저 죽어요 야야야 너 죽어요 무공 깨진다 워러드님 사랑해요 제발 무공 수박 무공 따는거 아니야? 아 그만하면 안되죠 니가 붙여있잖아 무생채 공나물국 나이스 야 다 왔다 야 대구빵 슛 지금 어 이거 패치했네 어 뚜뚜뚜뚜뚜뚜뚜 우와 무공이다 무공이다 이거지 키미야 오늘 해냈다 우리 역다를 썼군요 그렇지 그렇지 이걸 못 따고 있었네 이거를 어! 형님 또 한 번 더 떴습니다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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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 자리 딱 거기다 니 자리 네번째 딱이네 그냥 어 너 그냥 사따기 하자 사키니 사키니 딱 네번째 딱 근데 무궁을 지금까지 못 따셨습니까 혹시? 아니 너랑 따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역시 지렸습니다 와 이걸 무궁을 따냐 이 영광을 내가 황제가 된다 워르드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그거 죽었으면 진짜 사람 취급 안하려고 했다 죽었으면 강정하려고 했어요 하하하하하하 아 좋았습니다 야 진짜 야물딱지게 빛나잇